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여러분 6월 평가 시험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 챙겨주면 불안함을 잠재우고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막 부단히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요. 사실 시험 직전에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감이 발휘되어야 되고 이 속도감을 발휘될 때 그 베이스는 비유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개념을 제대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여러 컨텐츠 중에서 비유전 OX400제 선생님이 OX문제 개념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중에 25학년도를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가장 중요했던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OXOX400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었고 이 문제 안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 그리고 5단원의 내용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개념을 체크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여기 콕 하고 누르면 선생님이 공지사항으로 같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지사항에서 선생님이 비유전 OX라고 하는 400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그 다운로드를 받아서 시험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 건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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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문제를 하다 보면 자신의 개념의 구멍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속도감 있게 발휘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문제를 읽느라 틀리는 역시 내가 문제를 읽다가 너네 빨리 읽어가지고 틀리는 부분들도 또는 놓쳐서 지나가면서 스쳐가듯이 여러분들의 함정을 만들어 놓은 OX문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해가면서 6월 평강 시험 직전에 여러분 쭉 하고 이 부분에 OX를 가지고 속도감을 끌어올려 놓고 나가면 자 6평 시험 칠 때 이 부분을 빨리 지나가고 유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넉넉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틈틈이 너희들의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너무 많이 고민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 축구 농구 중에서도 선생님이 작년에 작년 11월 수능을 딱 마치고 뉴욕에 가서 NBA 농구를 직관했거든요. 아 너무 아직까지도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축구도 되게 좋아하지만 농구에서 여러분 쿼터가 있잖아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그래서 보면 사실 그 NBA 농구 안에서 보면 각각의 팀들이 진짜 베스트 플레이어들이 다 나오는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이 팀이 이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마치 라인업을 딱 보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1, 2, 3, 4 마지막 4쿼터 때 어떠한 이유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습 안에서 마지막 종료되는 부자가 올리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스포츠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공부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가 당연히 모두가 그러한 자신의 성적에 관련돼서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6월 평가 시험치기 직전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유전에 대한 부분 또는 비유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대로 완성되어 있는 애들이 의미 있게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함에 나달처럼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비유전 OX를 통해서 천천히 차분히 정리정돈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어평가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속도감이 발휘되며 유전을 충분히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어서 유어평가의 점수가 확연히 역전의 드라마처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들까지 마지막 그 날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우리 유어평가 시험을 마무리해서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약정보화는 유평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비유전 OX 그 문제 열심히 푸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게시판으로 질문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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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